1. 사랑한다고 속여서 이런저런 것들을 얻어내는 사람들이 드라마나 영화에 종종 나옵니다. 남자는 주로 섹스를 하려고 여자를 속입니다. 여자는 주로 돈을 편취하기 위해 남자를 속입니다. 그런데 원시사회에는 돈이 없었으며 개인의 재산도 보잘것 없었습니다. 원시사회에서 남자가 여자를 사랑한다고 속이고 섹스를 실컷 한 다음에 차버리면 번식의 측면에서 여자는 막대한 손해를 보기 쉬웠습니다. 당시에는 피임이 없었기 때문에 섹스를 많이 하면 임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았습니다. 여자가 임신했는데 남자가 차버리면 여자가 자식을 혼자 키울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았을 겁니다. 결혼하려고 해도 애 딸린 여자이기에 인기가 떨어집니다. 결혼한 다음에도 문제는 생깁니다. 남편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아이는 유전적 자식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 아이를 친자식보다 덜 사랑할 겁니다. 여자가 손해를 보는 반면 여자를 임신시키고 차버린 남자는 땡잡은 겁니다. 아이를 자궁 안과 밖에서 키우는 엄청난 부담을 여자, 여자의 친족, 여자의 미래 남편이 지기 때문입니다. 진화에서 많은 경우에 영합게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남녀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여자가 남자보다 최소 필수 부모 투자를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여자가 임신과 수요일 부담을 독박 씁니다. 남자든 여자든 상대가 나를 정말로 깊이 사랑하는지 알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한 이유 때문에 이것이 여자에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작을수록 상대에게 갑질을 하고 폭력을 쓰기 쉽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여자는 남자보다 힘이 훨씬 약하기 때문에 그러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상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내기 위해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더 많이 투자하도록 진화했을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자신을 깊이 사랑하지 않는 남자에게는 몸을 허락하지 않도록 진화했을 것 같습니다. 여자가 그렇게 진화했다고 가정하면 아주 많은 것들이 설명됩니다. 물론 그런 설명이 옳은지 밝혀내려면 대단히 골치아픈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여자 생일에는 남자가 수백만원짜리 명품백을 사주는데 남자 생일에는 여자가 정성들여 쓴 손편지를 선물한다는 식의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남자는 한 달 동안 일해서 번 돈을 쓰는 반면 여자는 세 시간 동안 정성을 들이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날로 먹으려는 여자의 심보를 성토하고 손해보는 장사를 하는 남자를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명품백처럼 남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것을 해주어야 사랑에 대한 정직한 신호로 잘 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남자가 여자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섹스 확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고려하면 남자가 손해보는 장사를 한다고 단정하기 힘듭니다. 임신과 수유의 부담을 독박 썼던 여자의 진화 역사까지 고려하면 남자가 독박 쓴다고 보기도 힘듭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섹스를 해봤자 거의 모든 경우에 콘돔이나 피임리학에 가로막힙니다. 어떻게 보면 남자가 손해보는 장사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진화심리학적으로 남녀의 심리를 해명할 때는 현대 환경보다는 원시 환경에 주목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엄청난 우범지대가 있는 것도 아닌데 많은 남자들이 데이트가 끝나면 여자를 바래다 줍니다. 남자는 귀차니즘을 극복해내는 그런 행동을 통해 여자에 대한 사랑을 과시할 수 있습니다. 여자는 기념일들을 얼마나 기억해내는지 남자를 테스트합니다. 자신의 헤어스타일이나 귀걸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맞춰보라고 합니다. 여자에 대한 남자의 관심도 다른 곳에 투자할 수 있었던 심리적 자원입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잘못했다고 사과하면 뭘 잘못했는지 꼬치꼬치 개무습니다. 여자를 깊이 사랑한다면 성심성의껏 대답해 줄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사랑이 약거나 가짜라면 대충 둘러대고 넘어가려고 할 겁니다. 여자가 일부러 남자에게 심통을 부려서 남자의 사랑을 시험하도록 지윤화했는지도 모릅니다. 남자가 여자를 진짜로 사랑한다면 여자의 심통을 어느 정도는 받아줄 겁니다. 여자가 섹스를 쉽게 안 해주는 것도 남자의 사랑을 확인하기 위한 전략일 수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깊이 사랑하지 않고 순전히 섹스만 노리고 있다면 여자가 오랫동안 몸을 허락하지 않을 때 포기하고 떠날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이때 남자가 섹스를 위해서는 명품백 정도는 투자할 수 있지 섹스를 위해서는 매일 바래다주는 수고를 마다해서는 안 되지 라는 식으로 의식적으로 생각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물론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순전히 섹스를 하겠다는 일념으로 그러는 남자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사랑에 빠진 남자의 심리와 행동 패턴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푹 빠지면 엄청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깁니다. 여자도 사랑에 빠지면 남자에게 잘해주려고 하지만 남자처럼 조공을 열심히 바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훨씬 드뭅니다. 남자가 사랑에 빠질 때 현물 조공이든 정성 조공이든 관심 조공이든 인내 조공이든 조공을 열심히 바치도록 진화한 이유는 그래야 남자의 사랑이 깊다고 여자가 판단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래야 여자를 임신시킬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앞에서 여자가 남자의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 남자가 여자의 사랑을 확인하는 경우보다 투자를 더 많이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투자는 남자가 하고 여자는 받아먹기만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명품백을 받아챙기는 것이 남자가 매번 바래다 주는 것이 귀고리에 대한 남자의 기억을 테스트하는 것이 남자에게 심통을 부리는 것이 남자가 원하는데 섹스를 안 해주는 것이 무슨 투자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우선 여기에서 남자가 투자를 하는 이유는 여자의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자를 사랑한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라는 점을 지적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진화생물학에서는 위험 감수도 투자로 봅니다. 남자의 사랑을 더 확실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더 비싼 명품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 비싼 명품백을 원한다는 신호를 노골적으로 또는 은근히 보내면 이기적인 여자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심통전략으로 남자의 사랑을 더 확실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더 터무니없는 심통을 부려야 합니다. 그러면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몸을 허락하지 않는 기간이 길수록 남자의 사랑을 더 확실히 확인할 수 있지만 그럴수록 여자는 폐경에 더 가까워집니다.